안녕하세요 엠블렉입니다 드디어 2012년 11월 8일 무슨 날이죠? 수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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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 정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이제 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떨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집에 혼자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항상 더 좋은 일 그리고 또 성적도 정말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 엠블렉에게 들어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엠블렉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화이팅